일단 저도 오늘 리멤버 영화를 찍은지 2년 만에 처음 보는데요. 촬영할 때는 이제 인규의 입장으로 인규의 시선으로 인규라는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오늘 영화관에서 이 리멤버 영화를 처음 보니 정말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영화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영화를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촬영하면서 이 이야기가 요즘 관객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가질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영화를 보면서 또 한필주라는 캐릭터와 젊은 인규라는 캐릭터가 그 조화를 잘 만들어내서 젊은 관객들이 또 이 시대에 현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 영화에 조금 더 몰입하고 영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. 영화가 선배님 말씀대로 영화가 어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동시대를 사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쓰는데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영화의 속도라든가 장르적 특성, 액션, 복수극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출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영화가 가진 어떤 메시지들 단순히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친일에 대한 문제, 현대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잔재들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과연 옳고 그르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필주의 사적 복수마저도 과연 우리가 옳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영화를 보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찍은 영화를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. 아마 촬영한 지가 좀 시간이 오래 돼서 저하고 약간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다가 제가 다시 만나서 뭔가 새롭게 제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지점에서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고 인규라는 캐릭터와 오는 여정을 이렇게 보다가 인규가 필주를 설득할 때 뭔지 모르게 제가 필주에게 감정이 입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이야기를 내가 왜 했을까 났었어요. 그런데 주혁군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서 차마 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참았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보자마자 감독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